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소림사의 내부로 침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말 걸면은 노인장 연세도 많으신데 막내를 시키다니 소림사는 인정이 없군요 소림사에 숨고인이 많아 청소한 노승이 무공의 고수일지도 모르는 일이지 난 나이가 많지만 아직 녹슬이지 않았어 다만 기억력이 약하지 내가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게 네 며칠 전에 경서를 한 건 잃어버렸어 어디에 도는지 생각이 안나 절대 말하지마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요 녀석이 있는 경서 자 바로 이 방석 중에 자 방석 중에 이게 어디였더라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세수경 이렇게 방석을 치워보면은 세수경이라고 하는 요런 내공이 하나 나오는데요 내공의 법전 요거에요 그 다음에 달마건법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였나 아닌데 일단 싸우고 보자 방장께 인사드립니다 아미타불 최근 명교의 무리가 괴가천선 했다는데 모두 소엽의 공일세 광명정에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대열전을 무마했으니 큰 공이로다 강호의 소년 영웅이 탄생했군 과찬입니다 헌데 무슨 일로 소림사에 찾아왔나 책을 찾고 있사온데 무림사는 무림의 성지라서 단서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설사 단서가 없다 해도 무공이라도 배우려구요 소림사는 무학의 최고봉인데 72가지 절기를 배울 수 없을까요 소엽이 책을 찾는다는 소문 들었네 허나 소림사에 14천사는 책이 없다네 달마조사께서 소림사를 창설하여 오늘까지 무학에는 차부할만한 성취를 이루었네 소림사 72가지 절기 중에도 10가지를 익힌 자는 이곳에 몇 명 안되지 그래서 다른 무공을 쳐다보지 않은 걸세 전부터 72가지 절기의 명성을 들었는데 전수하실 수 없습니까 자네는 의롭고 정직하여 맘에 드네 과찬입니다 허나 소림사 무공은 타인에게 전수할 수 없네 출가한다면 모르까 네 내가 출가하면 얼마나 많은 여자가 눈물을 흘릴까 라고 이 말도 안되는 이 미친놈이 이렇게 본인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죠 72가지 절기 말고도 속가 제자에게 전수하는 무공이 있지 달마건법도 그중에 하나지 중이 안되고 무공을 배운다면 좋습니다 달마건보를 줄테니 열심히 수련하게 앞으로도 선한 일에 무공을 쓰게 본사에서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사양 말고 가져가게나 달마건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 우리 누구야 자 일단 달마건보를 어 우리 소용녀에게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잇 뭐이씨 뭐야 아니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없어 건법만 88이고 독법 특수병기 아니 독법이랑 권법이 아예 그냥 없다시피 안해 얘가 자 내공조화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북명신공같은거를 배워야겠네 어쩔수없이 자 북명신공이 내가 어디다 뒀더라 북명신공이 어 여기있다 자 북명신공을 배우면은 음향조화가 아 진짜 아우씨 자 음향조화하는 스킬이 뭐뭐 있었죠 북명신공이랑 흡성대법 흡성 어 흡성대법이랑 18리우 오케이 어 요거 되네 아 다행이다 자 18리우는 되네요 아 다행이다 네 18리우는 일단 배웠구요 약재지혜과 털어주고 자 여기 이봐요 그쪽길로는 안돼요 넌 누군데 나를 알고있지 그렇다면 이런 실수했군 난 게임제작 어 게임제작자가 만든 작은친구야 다음 게임에 넘어가야만 소림사의 다른 장면이 나올거야 무척 재밌으니까 기대해도 좋다고 여기까지 오늘날 피곤할텐데 계속 열심히 해서 게임을 끝내도록 바라겠어 행운이 계속되길 나한테 힌트가 없으니까 신경안써도 될거야 라고 말하죠 약간 좀 포같은사가의 그 패스맨같은 그런 느낌 자 소림사에 들렸구요 이제 봅시다 매장에 가야겠죠 근데 매장에 가면은 아 지금 동방불패를 상대할 정도의 능력은 안된단 말이지 음 모르겠다 일단 매장에 가서 이마행이나 만납시다 동방불패 퀘스트를 일단 더해야되니까 파워치킨님 어서세요 네 안에 구양봉이 있음 과연 그럴까요? 네 저 어 이 앞에 들어가면 한마공줌 근데 저거 들어갈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의천도룡기를 수없이 해보면서 저기에 들어왔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들어갈수 있나요? 뭔가 특정 조건이 있으면 되나? 구양봉이라고 했으니까 구양극이 있으면 되나? 깽추님 어서세요 네 구양극이 있으면 될라나? 아들이니까 아 못들어가요 그쵸? 네 그쵸 네 저도 들어간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스네드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도가 없어가지고 약간 좀 오른쪽 아래나 왼쪽 아래에다 미니맵을 좀 띄워주면은 엄청나게 편할텐데 그런게 없어서 불편해요 네롱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네 구양봉 거기서만 나와요 그리고 구양봉의 아들인 구양극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개를 데리고 가면 될까 하고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음 역시 뻥인거 같아요 흐흐 신이치님 압도적인 발모님 제이드님 어서세요 오신분들 다시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매장인데요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죠 나도 이런데서 살고싶다 최고대 디바짱님 어서세요 매장에 왔구요 여기서 이제 요녀석 요 대머리한테 발모제를 보여주면은 아니 그 발모제는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자 농담이구요 장옥 속에 어 장옥 소울의 첩을 쓰면은 아 이건 진필이야 이건 분명히 당나라 장옥 속에 어 장옥의 소울의 첩 가짜가 아니야 삼장주 잘 보셨소 음 내게 빌려주지 않겠나 대머리 날 이긴다면 보여주지 라고 갑자기 도발하죠 얘는 이 주인공은 항상 이렇게 자기가 유리하다 싶으면 바로 반말을 쓰면서 도발을 해 상대를 굉장히 성격이 음 맛이 간 녀석이에요 뭐야 난 넵 난 날 대머리라고 부르는거 가장 싫어해 가만두지 않겠다 대머리 영감 반짝반짝 빛난다네 이누아 죽고싶어 환장했구나 살려두지 않겠다 라고 인성이 완전 개쓰레기죠 이 세상에 이런 놈이 없을거야 아마 자 병력독법 요렇게 이 매장의 세번째 형제 중에 세번째인데요 간단하게 잡아주겠습니다 하하하 일어나라 탈모길 일단 태극건법이 3급이 됐구요 네 그러게요 맞네요 보통놈이 아니구나 어쨌든 소래첩을 꼭 손에 넣겠어 날 이길 수 없을텐데 이곳에 내 적수가 한명도 없군 헛걸음했어 잘난척 하지 말아라 누구라도 날 이긴다면 계산행여도와 소래첩을 같이 주도록 하지 그게 정말이냐 라고 난 거짓말하지 않아 좋다 사제 둘째 형님을 불러오자 요렇게 요런식으로 얘네 네 형제들은 한마리를 한명을 이길 때마다 꼭 지면은 형을 부르러 가요 요렇게 자 다음은 요녀석이에요 형님 이 예송이가 소라에 부렸어요 복수를 해주세요 이 젊은인 정의롭게 생겼군 소라에 부릴 자가 아니다 이장주 고맙소 형님 속으면 안돼요 우리들을 무시했어 됐다 들키 싫다 소엽 그만 갈 길을 가시오 라고 하는데 요녀석도 다른 도발템으로 요거죠 유증보구혈기보 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딱 봐도 요녀석은 바둑을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이 이건 오래전에 기왕이라 불리던 유증포는 산속에 사는 시골 노인에게 대패하여 피를 쏟았더군 그 후 그 기서열을 구열보라 불렀소 라고 하는데 산속에서 사는 시골 노인이라고 하는게 딱 봐도 누군지 알겠죠 이건 전설이뿐인데 실제로 존재할 뿐이야 아 존재할 줄이야 소엽 그 책을 빌려줄 수 있겠소 하하하 이 구열기보는 천신만고 끝에 구한거라 천금을 내놔도 안돼요 라고 하는데 요거 사실 도둑질한거죠 그냥 그냥 남의 집에 가가지고 도둑질해온건데 요렇게 어 자기가 천신만고 끝에 구했다라고 말도 안되는 허세를 부리죠 보세요 우리 매장을 완전히 깔보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졌기 때문에 안하무인이라고요 권주를 거절하고 어 거절하고 벌주를 마시겠다니 난 원하는건 반드시 갖는다 순순히 내놓도록 해라 여러말 하지 말아요 우리 셋에서 공격하면 못 도망쳐요 명성이 자자한 매장이 소인배들의 도굴이라니 정말 실망했군 아 모용봉 그러네 사제들 매장의 명성을 더럽힐 수 없다 내가 상대하겠다 네 고대 바둑기사 하하 고대 스타하는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빠져서 대기 한번 탑시다 요 녀석은 그래도 체력이 좀 있으니까 여기서 병력톱법 한발 멋지다 두발 하하하 고대 알파고 고려대학교에서 만든 알파고인가 요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녀석들이죠 자 병력톱법이 10급이 된 후부터 굉장히 데미지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전투가 좀 쉬워졌죠 너무 싱겁군 너희는 적수가 안된다 큰장주의 실력은 어떨지 큰장주를 불러와라 꼼짝 말고 있어라 라고 요렇게 또 형한테 이르러 갔죠 어 큰장주에게 이르러 갔는데요 초당 듀브님 어서세요 리하이요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제일 형이 있어요 위험스러운 왕자 품격이 흐르는 걸 보니 귀하가 큰장주군요 바로 노부요 매장에 무슨 일로 왕님 하셨소 이곳에 고수들이 은닉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온 거요 우리는 강호를 떠나 이곳에서 조용히 살길 원할 뿐 그런 소문은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말일 뿐이외다 세분 장주들이 형편없는 실력을 보니 헛소문이란 거에 헛소문이란 게 맞는 거 같소 요렇게 에 또 우리 주인공이 도발하죠 아니 건방진 놈 우리 형제는 명리를 쫓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소 무슨 말 해도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을 거요 참을성이 강한데 격장지기에 소용없잖아 다른 수를 써야지 잘 가시오 안 나가겠소 라고 큰형은 요렇게 도발해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앞상 어퍼님 어서세요 아 네 쿠르네코님 반갑습니다 어서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몇 개나 모으셨나요 대충 한 7개 8개 그쯤 모은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요 녀석이 좋아할 거를 보여주면은 자 보시면은 요렇게 뭔가 음 음악을 좋아한다 음을 사랑한다 요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얘한테 어 광륙산 금곡 요거를 보여주면은 광릉산 오래전에 유실되었던 고인이 남긴 금악보를 실제로 보게 되다니 마음을 가라앉혀 손가락을 청아한 음료를 튕겨내니 모든 사심이 없어지는구나 큰 장주는 황종공이란 이름의 벼로답게 과연 음악의 대가시군요 이 악보는 얻기 힘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오나 내겐 무용지물이니 장죽게 드리는 게 도일일 것 같소 라고 요렇게 어 아까 전에 도굴에서 얻은 아이템을 요렇게 자기가 힘든 게 얻은 아이템이냥 요런 식으로 말을 하죠 옛말에 공이 없으면 노글받지 않는다고 했소 형제들 말로는 누구라도 그대를 이기면 보물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감히 도전해보겠소 출소하시죠 요렇게 전투가 벌어집니다 네 우리 주인공은 도굴꾼이에요 도굴꾼 요렇게 음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그런 녀석이구요 한 대 두 대 좋습니다 피그모님 햄버거 먹구파님 도라이님 김코브라님 어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일단 요렇게 마무리하구요 정말 훌륭한 무궁이오 탐복했소이다 광릉산 광릉산을 포기하겠소 형님 보물 얻기 위해 내시서 같이 공격합시다 안된다 네 사람이 한 사람 공격하다니 그런 비겁한 짓은 못한다 그럼 지하의 감옥에 있는 노괴물을 부릅시다 둘째 닥쳐라 다른 고수가 있습니까 매장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날 이긴다면 네 가지 보물을 드리죠 걱정마세요 우리가 옆에 있는데 도망가지 못해요 닥치라니까 우린 패배를 인정할테니 그만 돌아가시오 라고 뭔가 지하에 뭔가 있다 이런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흥 소 옆 소래처불 빌려주면 안되겠나 다음에 또 방문하면 얘기를 잘 나누자라고 하는데 다음에 다시 와라 라는 말이죠 요게 어서 가시오라고 하는데요 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면은 이벤트가 발동이 됩니다 여기서 세이버 일단 하고 들어가서 네 이제 흡성대법을 배울 때죠 여기서 아까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었던 요녀석에게 가면은 소 옆 오랜만이군 잘 있었나 친절한걸 보니 분명 속셈이 있다 덕분에 잘 있었소 전에 말한 약정은 지금도 유효한가 네 가지 보물이 탐이 나서 그랬군 물론이요 매장 중에 누구라도 날 이긴다면 보물을 다 드리겠소 화끈하군 본장에 있는 한 친구와 묶고 있는데 소 옆과 무공을 겨루고 싶다더군 어떤가 좋습니다 이장주께서 안내하시죠 그 친구는 햇빛을 싫어해서 매장이 지하 동굴에 살고 있다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라고 하는데 안하죠 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괴이한 일도 다 있군 이 열쇠로 혼자 들어가게 난 형제들을 불러오지 아참 동굴 입구에 의자 4개와 책상 있으니 잊지 말게 라고 하는데 뭔가 비밀 통로가 있고 거기로 가라 뭐 그런 부분이에요 내분이서 마작이라도 했나요 어떻게 알았지 그건 우리 형제가 발명한 놀이로써 아무도 모르고 있을 뿐더러 아직 이름조차 정정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마작을 발명했단 말이야 이름은 정하셨소 우리의 취미를 본따서 금기서화라고 그건 안 좋소 추나 추동이나 매난국죽이 훨씬 운치가 있소 특고분이 그런거 같군 들어와야겠군 홍렬쇠를 일단 얻었습니다 자 지하에 살고 있는 괴물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여기는 말한거죠 여기서 요 방석을 치우고 들어가면은 자 잠깐만요 핫이슈는 안걸린거 같은데 왜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지? 잠깐만요 자동인사 잠깐 끄고 갈게요 오케이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의 빨간 열쇠구멍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홍렬쇠를 끼우면은 자 이 홍렬쇠를 끼우면은 요렇게 문이 열리죠 들어와서 어 근데 핸드폰으로 확인했을때 없었던데 PC 이슈인가? 넌 누구냐 왜 큰소리치는거냐 난 매장사울 격파한 잘생긴 소년영웅이요 요렇게 본인을 스스로 지칭해서 잘생긴 소년영웅이요 라고 말을 하죠 이장주 흑백자 말로는 당신이 내 무공을 흠모해서 도전했다던데 정말이요 하하하 머리에 피도 안 많은 것이 건방지군 도전을 받아들이지 내가 정말 쓰레기들을 이겼느냐 물론 의심하는 거요 이상한 사람이군 캄캄한 동굴에 자신을 가두자니 무슨 병이 있소 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이쯤 되면 솔직히 좀 뭔가 감옥이고 갇혀있다 이런걸 이해할 법도 한데 애가 멍청하고 바보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마행을 가두지 않은 전하에 아무도 없다 이마행? 어디서 말이 들은 일인데 그럼 어찌 된 일이요 당당한 1월교 교주가 같이 다니 부끄럽군 그럼 1월 신교의 교주? 그렇게 안보이는데 당시에 신공을 연마하기 위해서 일처리 동막불폐에게 맡겼었지 동막불폐는 이빨을 속에 감추고 겉으로는 복종했지만 야심만만한 자였어 몰래 등 뒤에서 배후 세력을 양성하고 나의 충직한 부하들을 매수하거나 비참하게 죽였네 내가 신공을 연마할 때 기습하여 교주 자리를 빼앗고 날 이곳에 가둔거지 정말 못된 자룩은 내 손에 걸리면 살려주지 않겠어요 하하하 넌 적수가 안돼 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머리에 두통이 오면서 쓰러집니다 간근한 늙은이 몰래 기습하다니 내 보물 속았구나 실력을 못 이기니까 더러운 암술을 쓰다니 비열한 노인들 여기 어디지? 아까 교주의 기합성을 듣고는 맞아 노인들이 몰래 암술을 쓴거야 교활한 노인들 라고 하는데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죠 얘 진짜 멍청해요 얘가 자 여기서 한번 둘러보자고 하는데 여기를 둘러보면은 흡성대법 이렇게 흡성대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흑목령패 자 이 흑목령패라고 하는 곳은 아이템은 나중에 동방불패하게 하는 데 필요한 아이템이구요 매장 내분이서 다장하게 모여있다니 맞아기로 두려워하는 겁니까 니가 한 짓을 몰라서 우릴 우롱하는 거냐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인데 이 모든건 내가 계... 어... 니가 꾸민 계략이지 교활한 놈 감히 우릴 이용했겠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할 말인데 이노아 거부없이 노괴물을 풀어주다니 용서치 않겠다 무슨 말이오? 내 보물을 훔쳐간 주제에 화낼 사람은 바로 나요 맹태코 난 임교주를 풀어주지 않았소 형님 여러면 맙시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우선 이농을 잡아서 흑목이로 간 뒤에 동방교주에게 사죄합시다 우리도 위태로워요 좋다 잡아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동방교주라고 하는 동방불패의 이름이 잠깐 나오죠 자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어... 싸워야 될 상대가 동방불패다 요런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구요 이거 여기다 쓰면 다 맞을라나? 아 오케이 범위 좋다 아 범위가 매우 좋았어 여기서 요거 한발 두발 쏘구요 네 이소룡이 비겁하다고 할 입장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소룡이 참 웃기지도 않는 녀석이에요 되게 피사검법 호비는 버리셨음 네 그죠 호비는 그 책만 얻고 버렸죠 제가 호비를 개인적으로 안좋아해서 어? 아 이거 범위 많이 늘어났구나 아이 두명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소육련은 숙녀검을 끼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숙녀검을 끼고 있습니다 어? 아 이반지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세요 네 우리 목소리가 좋으신 이반지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다 한발 두발 두발 요렇게 일단 마무리하구요 가자 따라가자 아 또 하필 안다 이게 범위가 애가 급수가 낮다보니까 아 안 늘어나 자 한발 두발 좋습니다 자 가서 여기를 마무리하구요 태연신공 자 이 태연신공을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 탤런트 차태연씨가 가르쳐준 그런 무공이구요 자 병력톡법 아이고 우리 이반지님 하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아유 사랑해 널 사랑해 어 별풍선 4개 다시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태극건법 5급이 됐습니다 소룡녀 임평지 승급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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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 니가 풀어준 괴물이 누군지 아느냐 당신들 친구라고 했잖소 닥쳐 노괴물 풀어준건 동방교주와 이런신교가 적이 된거다 그럼 이럴교의 사람? 그렇다 노괴 어 교주님의 명에 따라 노괴물 감시한 것인데 니가 구출해갔다 아 우리 피코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어 좀 더 열심히 재밌게 방송하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소키 흑모계로 가서 교주님께 알립시다 어서 가요 라고 흑모계로 가자 요런 말 남기고 갔는데요 자 이제 동방불패랑 싸울텐데 아 동방불패를 이길수가 없을거 같단 말이지 아무래도 음 네 주인공의 이름이 원래 뭐에요 아 온김에 연성결 얻자 주인공의 이름은 이소룡 맞아요 아 원래 그 의천도룡기의 주인공을 말씀하시는거라면은 장분기가 맞는데 요게임같은 경우는 자 일단 요 이벤트부터 언영 명문정파인 골륨파도 연성결 노리는줄 몰랐군 흥 보물은 누구나 탐나는 법 여기있는 공동파 대산파 청성파 여러 고수도 나와 같은 생각일거다 라고 하는데 원래 이런애들이 다 그 뭐라야돼 음 약간 네임드급 캐릭터가 나와야될텐데 참 불쌍해 얘네들도 각파의 고수들인데 너무 요렇게 그냥 일반 mpcd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불쌍해 자 어쨌든간에 아까 했던 얘기를 잠깐 다시 하자면은 요게임은 어떤식의 게임이냐면은 어 김용씨가 쓴 소설 14권 있잖아요 어 어 연성결 협객행 신조염려 비호외전 설산비호 녹정기 서거문구록 사조영웅전 의천도룡기 천용팔부 소호강호 원왕도 백혈검 그리고 백마소서풍 요렇게 14권의 책이 다 짬뽕이 되어있어요 모든 책의 내용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무협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무공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무협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이 다 나오고 어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굉장히 섞여있는 그런 게임이라 볼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요 게임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아하하하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 업로드를 계속 못하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주인공이 현대시대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 게임으로 의천도룡기 외전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눈을 뜨니까 사실 자기가 그 게임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거에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 세상 속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뭔가 탈출하기 위한 힌트라던가 어 그렇죠 이곳갱 어 뭔가 무공이라던가 그런걸 익히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게임인데 음 쭉 지내다 보니까 탈출하기 위해서는 김용의 14천서라고 하는 14권의 책을 얻어야만 탈출할 수 있다 뭐 요런걸 깨닫고 무공책을 얻 어 아니 무공책이 아니지 음 그 14권의 책을 얻기 위해서 모험을 하는 뭐 그런 스토리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구요 네 아 쉽게 설명하는 방송이요? 안그래도 제가 그 초보자를 위해서 인문자를 위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 제 유튜브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인문자를 위한 영상 뭐 요런게 있을거에요 고거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거에요 자 여기다 한발 두발 아하하하 그래요? 어쨌든간에 어 대충 고런 게임이라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마무리 네 아 그걸 봐도 한번도 안해봐서 이해가 안된다고 하면은 직접 해보시면서 깨우치는게 더 빠를거에요 아마 그거는 안해봐서 모르는거니까 자 가서 여기 뒤 자 여기있다 연성결로 인해서 사람들의 추악한 어 추악한 얼굴을 알 수 있었다 라고 하는데 주인공이 훨씬 더 추악하죠 사실 요렇게 얻어주고요 그 다음에 매장 끝났으니까 어 동방불패에게 가자 이제 동방불패에게 가자 평일에 히어즈 마이템 매직 한다고 하면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저는 히어즈 오브 마이템 매직을 주말에만 1년 반 이상 동안 주말에만 쭉 해왔는데 네 아마 반대로 하시는거 같은데요 저는 평일에는 고전 RPG게임 방송을 하구요 주말에만 히어로즈 방송을 해요 네 토요일과 일요일 네 그렇습니다 어 히어즈 3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하 네 잘못 알고 있으셨나보네 일단 여기서 흑목에로 가려면은 쭉 위로 올라가다가 근데 지금 안간 곳이 좀 있는거 같은데 어디를 안갔지 내가? 자 어쨌든간 현재시간 11시 47분인데요 어 재밌게들 보고계시다면 업버튼과 즐겨찾기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폰으로도 할수 있어요 그 도수박스에 에뮤이 있기때문에 네 하하 불금인데 히어로즈 아시죠 아 어 흑목에가 이쯤에 있었어 잊혔던거 같은데 어디갔지? 흑목에 흑목에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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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이브하구요 일단 네 진짜 이렇게 만들고 공략 없이 어떻게 하라는건지 아 근데 고전게임은 또 그게 묘미죠 뭔가 삽질해가면서 찾는거 막 길찾고 미로 풀고 퍼즐 풀고 어 흑목에 왔구요 여기서 흑목 영패라고 하는걸 보여주면은 이 안에 들어갈수 있게 해줘요 요거 흑목안 통과 가능 동방효주께 보호드릴게 있소 여기 흑목 영패도 가지고 있잖소 라고 진행할수 있는데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게임에서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 중에 동방불패가 진짜 넘사벽급으로 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마 못잡을거에요 그래서 이걸 이길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댐벼봅시다 네 환세치호전이나 환상서육이 둘다 방송을 했었어요 자 그 영화중에 동방불패라고 하는 영화있잖아요 거기서의 동방불패를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이 얼굴을 보면서 경악을 하실거에요 네 남자인지 여자인지 괴물인지 아저씨인지 할머니인지 구별도 안되는 그런 얼굴이죠 평범한 얼굴이야 사랑스러운 동생 연재보다 훨씬 못생겼구나 네 그렇죠 임청아 임청아씨 에이질 조심하라고 황종공 죄인을 잘 감시하라고 했거늘 마작이나 놔 어 마작이나 하고 놀았단 말이오 죽을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소서 우리 형제가 금기서화에 심취한 탓에 교활한 이자 농간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교주님은 현명하신 분이니 저놈을 잡아서 죄를 대신하게 해주옵소서 뭐가 현명한 교주야 동방불패는 중성이다 라고 동방불패는 사실 그 규화보전이란 무공을 익히기 위해서 거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성의 그 소중한 부분을 잘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행이 나오면서 그걸 말해주는거죠 노인장 왜 정정당당히 겨루지 않고 날 기습했소 소형제 고맙네 자네의 도움이 없었다면 탈출하지 못했을거야 소우강호책을 취하러 왔지 보답하는 뜻에서 도와주겠네 누구시오? 내 정체는 동방불패에게 물어보게 동방불패 교화보전을 완성한걸 축하한다 임교주 교화보전 당신이 전수해준 것이니 고마움이 있지 않겠소 이 노인이 1월 신교회 전교주구나 고맙다는 인사가 날 어두운 지하동굴에 가둔 것이냐 목숨은 살려주지 않았소 내가 물을 주지 말라고 명했다면 여태 살 수 없었을거요 잘 대접해서 고맙다는걸 고맙다는 절이라도 할까 그렇소 옛말에도 하늘엔 천당이 있듯 지상엔 항주가 있다겠소 절경이 뛰어난 항주에서 말년을 보내게 했으니 고맙지 않소 서구 바닥에서 말년을 보내게 주어 눈물 나기 고맙구나 임교주 당신이 해준 일은 평생 있지 않겠소 날 중용하여 승진시킨 일도 본교의 보물인 교화보전을 전수한 일도 영원히 기억하리다 요렇게 고맙다고는 일단 하는데 당신의 충신을 제거한 뒤에 교주직에 올랐소 요렇게 이 동방불패 같은 경우도 1월 신교회 교주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음모를 꾸미고 요런식으로 올라온거죠 인생의 중요함을 깨닫고 만물의 이치를 알았소 지금의 난 아리딱고 젊은 여인이 부럽다오 그렇게 될수만 있다면 교주가 아니라 천자라도 사양하리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괴물이 됐군 닥쳐! 요렇게 거세하고 나서 뭔가 아리따운거를 그러니까 뭔가 미를 계속해서 추구하게 된 이상한 녀석이 된거죠 어쨌든 간에 동방불패와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일단 빠져서 대기 한번 타고 자 여기서 기다리자 저 동방불패란 녀석이 너무 세기 때문에 뒤로 빠져서 음 전열을 가듬자 아하하 그래요? 자 여기 빠져있고 네 곽정은 안 잘라도 세인데 불쌍한 동방불패 아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게임상에서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 중에 동방불패가 제일 세요 자 병력톱법으로 쪼무래기들 좀 마무리 좀 하고 올라가서 맨땅에다 천상융격장을 한번 쓰고 음 아하하 하리스씨 자 임평지는 구석에 짱 박혀있네요 얘는 아무 짱에도 쓸모없는 녀석이에요 지금은 자 태연신공 위에다 한발 쓰고 어우 범위가 늘어나가지고 매우 맘에 드네요 하하하 손에서 방구가 나간다고요? 자 보시면 이마행 여기서 전투에서 아군의 일행이 6명일 때는 이마행이 안 도와줘요 근데 5명이기 때문에 이마행이 파티에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마행을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건데 한빙신장과 그 다음에 흡성대법을 쓸 수 있는데요 흡성대법 같은 경우는 공격하는 스킬이 아니고 내공을 뺏는 스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렇게 한빙신장 쓰고 요거 한발 네 잘라버리라고요?